너무 좋은 종목을 갖고 와가지고 벌써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어쨌든 잘 되시길 바라면서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좋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도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업에 대한 수소전기차 부품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 덜 오는 종목 찾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종목이 바닥에서 4배 이상 올라온 거에 반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런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 계속해서 신차가 나오고 있고 수소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타이어 니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두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 부품, 타이어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두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.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폴더블이라든지 OLED, QLED까지도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.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. 다른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돌파한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9년도, 20년도에 자리만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실적이 최대가 나와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 6만 원 이하는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6만 원 1,800원인데 6만 원 근처 매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우선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크게 부담 없는 자리고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저항 구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4만 9천 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좀 박스건을 만들어가면 더 좋지만 충분히 매력 있고 시장에서 두각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, 특히 이제 하반기 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